오 진짜 많이 들어오셨어 안녕하세요 자영입니다 아 저 요즘 다이어트 시작했거든요 근데 대박사건 다이어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기에 식단도 다 주시는데 진짜 완전 맛있어요 완전 진짜 대박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꼭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현미밥에 계란 흰자만 후라이를 해가지고 올려주시고 거기에 막 김가루도 쑤쑤쑤 이렇게 뿌려져 있고 그리고 또 막 닭가슴살 볼이랑 엄청 맛있는 거 많아요 진짜 맛있어요 이건 나 혼자 알기 너무 아까운 맛이라 그럴까 진짜 완전 맛있어요 진짜 막 거기 맛이 총 4가지인데 탄수함 점심은 탄수화물 편으로 먹어야 되고 저녁은 단백질 편으로 먹어야 돼요 점심에는 닭가슴살 볼이랑 막 옥수수랑 완두콩이랑 당근이랑 막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섞여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밥에 딱 김가루 뿌려가지고 푸르륵 먹으면 진짜 맛있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쇠고기 스테이크랑 현미밥이랑 콩 어쩌저쩌고 이렇게 섞인 거 이렇게 해가지고 푸륵 대박입니다 나도요 나도 사랑해 완전 사랑해 아 그리고 저 또 자랑할 거 있어요 이거 뭐야 이거 제가 이거 어제 엊그제 밤에 두 시간을 세서 발랐어요 예쁘죠 근데 이게 일반 매니큐어로 바른 거 아 드라이기 세고 있느라 좀 고생했어요 손가락 다 타는 줄 알았잖아요 이렇게 윙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벌써 어제 오늘 아침에 오렌지를 까먹다가 여기 깨먹었어요 손톱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많이 슬프네요 너무 보고 싶었어 진짜 너무 보고 싶었어 근데 저 이제 레슨 가야 할 거 같아요 아직 1분 남았네? 저 딱 10분밖에 없거든요 저한테 이제 1분 남았어요 여러분 얼른 열심히 해서 연습 많이 하고 레슨 열심히 받아서 우리 멋진 스타쉽 아티스트 많은 거 알죠? 그분들처럼 멋진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우정이들의 멋진 가수가 돼줄게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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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제 레슨 간다요 안녕 나 끝나나요?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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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Haben 안녕 감사합니다.